오늘 부처님 오신날 돈도 새해왔습니다. 사람 엄청 많습니다. 숲속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볼륨교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꼭지대찰 고춧가루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양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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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사자 약사자는 종 Jaktsung fim 목숨을 연장시키려 약사예대를 모신ruk당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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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야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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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